식사하세요. 나 조금만 줘. 그래 밥들 먹자. 저긴 또 왜 이렇게 시끄러워. 아니 그 현이 개그 시험 보는 그 친구랑 같이 연습한다고. 친구를 데리고 왔으면 부모한테 먼저 인사부터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알겠습니다. 빨리 나오라 그래. 현이야 빨리 나와봐. 아빠 화나셨다니까. 빨리 나와. 아빠. 너네 지금. 아버지 안녕하세요. 너희들. 안녕하세요. 나 홀로 집에 도둑들이네. イ 기대된다. 오 오오오 오오오. 개메. הם 뭐라고 하는거야 지금. 아니야 아버지 그게 아니구요. 넌 오빠란 놈이 거기다 script같이 장난을 치고 있어. 아니. 니가 인마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될거 아니야. 알겠습니다aware 쟤가 혼낼게요. 홍연희. 너 친구를 데리고 왔으면 아버지한테 먼저 인사를 시켜야죠. 어디지? 딱! 나와! 그리고 너 친구랑 지금 놀러 왔으면! 어디 어른을 비틀어 지금! 딱! 이놈의 자식이! 어디! 아버지 제가 혼나는 것 같은데. 옷은 또 이게 뭐야? 내일 시험 준비할 옷이야. 뭘 시험? 이게 뭐야 옷이 이게! 이거 내 소품인데요. 장난 좀 그만 치고! 너네 왜 자꾸 그딴 일을 하겠다는 거야? 아빠 저 진짜 개그맨 되고 싶어요. 아버지 저희 개그 되게 사랑해요. 개그맨 그 외국에서나 알아주지 우리나라에서 뭐 대접 받는 줄 알아? 왜 자꾸 그딴 하찮은 일을 한다고 난리야? 아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? 어떻게 개그맨이 하찮은 직업이에요. 개그맨 머리 쓰는 직업이에요. 맨날 아이디어도 생각해야 되고요. 연기 어떻게 할까? 맨날 그렇게 머리 쓰는 직업이라고요. 아 머리 좀 깜빡아! 가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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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래 정신 차려! 가래! 너 내가 지금 얼마나 예쁠 나인데 어? 네 또래 애들처럼 좀 예쁘게 하고 그렇게 다닐 수 없어? 아빠! 저희도 예뻐지고 싶어요. 저도 예뻐지고 싶다고요. 근데 요즘 성형 수술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? 제 눈, 코, 입, 터 다 예뻐지려면 돈이 얼마나 비는지 아시냐고요? 눈... 그 돈으로 되긴 되는 거야? 저거... 진짜 웃두고... 야! 야! 가래! 돈으로 안 돼! 아무튼 너네 이렇게 아빠 말 자꾸 안 들을 거면 아빠가 이 집 나갈 게 됐지! 아니 아버지... 아우 여보... 아버지, 아버지! 야 니네 때문에 아버지 집 나갔잖아. 어떻게 할 거야? 아우! 켈빈! 혼자 남았나! 켈빈! 혼자 남았어 켈빈! 켈빈! 혼자 남았어 켈빈! 야! 뭐하는 거야? 야! 오빠한테 뭐하는 거야? 오빠한테 뭐하는 거야? 아니 잠깐만! 아니 잠깐만! 하나, 둘! 아! 켈빈! 켈빈! 아 왜 니가 너희들 왜 나한테 그래. 악정이다. 내 딸기는 널 죽이겠어. 아니 잠깐만. 막다른 골목이야. 괜찮아. 아빠 저 최고의 개구맨 될 거라고요. 개구맨 될래요.